진짜 떨어집.. 게임 시작하니 떨어질 뻔했네 으음 딱 적어놓은거 봐서 다들 집안으로 들어가야된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 저 폭풍입니다 저 폭풍이에요 저 비 아니에요 자 여기는 여기 딱 있겠습니다 이거 폭풍입니다 싫어요 폭풍 불어라 폭풍 가자 자 폭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페이크였어요 페이크였습니다 네 페이크 F-A-K-E 페이크 맞죠? 여기에 딱 숨어있으면 안전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날 들여보내는거야 난 잘 숨어있겠는데 아니지? 자 위험해요 여기 숨어있어야 돼 자 위험해요 여기 숨어있어야 돼 잡아 저기 다들 무너지잖아 지금 저 무너지는거는 골스넬의 억짱이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골스넬을 이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골스넬의 억짱이 무너지고 있어요 또 하자 어저 오오오오오오 지금 또 이제 후투리가 왜 물이 있을까 이거 왜 오늘 겨울이에요 시청자들이 엑장이냈냐 딱 봐도 불편이 엑장이냈게 딱 보이시잖아요 왜 에너지가 다는 거 하지? 진짜 에너지가 다잖아 죽잖아 거기 있으면 죽어요 지금 아 주문니 코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주문님 아 당연히 가능하죠 들어오세요 아이디 친추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바씨 눌러주세요 네 구독구걸하고 있습니다 구독구걸 자 지금 이거 재해 다들 안쪽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저 높은곳이 제일 안전하다? 그런건 편견에 불과합니다 자 볼게요 자 저기 높은곳에 올라가는 저런 분들은 먼저 죽게 돼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엘링크님도 저 올라가는게 지금 눈에 보이죠? 오 stead 오 이쯔 오오 오어 어 맞죠? 맞다니까 왜 골스나를 골스마 ded 골스말을 안믿어 골스말을 왜 안믿냐고 감사합니다 왜 골스말을 안믿어 오오 오오 안녕하세요 뭐야 츄유노 츄유노 뭐야 이음을 분사이데 아타시락군오 객셋이오 뭐야 한자를 잘 몰라 한자 까먹어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희나리 봐봐요 다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줄 안다니까 진짜 다 까먹었어 야 진짜 일본어 공부 다시 해야겠다 근데 의외로 승부자가 좀 많다 자 이렇게 지진 잔해에서 살아남는 방법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받아들이지요 바로 슈라우 슈라우 안녕하세요 골씨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작한 골씨나에게 크림잼입니다 유튜브와 유튜브 구독은 골씨나에게 크림잼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줘요 감사합니다 뭔소리에요 마치 골씨나가 재물인듯한 얘기를 하시는거 같은데 문타이태를 아시는구나 저택 저택 자 이번에는 구름이 몰려오죠 아까 창선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창선비가 아닐 가능성 100% 이번에는 똑같은 창선비를 또 내리겠어요 봐봐 아 이거는 그거다 들어가야된다 이건 눈물하다 이거 눈물하다 이거 눈물하다 이건 눈물하다 이건 눈물하다 뭔소리에요 난 망고라리라뇨 자 앉으세요 다들 안전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아니 고양이가 뭘 쓰고 있는거야 자 오타쿠닌코 안녕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불도 있고 여기가 얼마나 따뜻한지 아십니까 근데 이렇게 변하고 있네 의자가 변하고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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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줄 알았네 아 저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주는니 제 유튜브는 구독하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구독 안으로 오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줘요 430년 편안하게 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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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절대 안 뚫리죠 당연하죠 와우 잠깐 뚫린거 아닌가 뚫린거 아니야 설마 이게 나왔다 어 잠깐 뚫렸잖아 잠깐만 뚫렸잖아 뚫렸잖아 아니 미치지마 한자 맞으면 죽는다고요 också 자 이 쪽 사위 이쪽 사위 이런 우와 배드나이트沒有 하는.. 잘 되나네 뭐지 소영자 보스는 어 어 오오 보스 이기면 4점밖에 안 내다 주시는거 아시죠 참고로 민나뇽이 몇 층입니까? 민나뇽이 몇 층이에요? 저는 14층이에요. 뭔 소리에요? 다들 고스리나리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싶다는.. 고난을 겪는다는거 아주 즐기시는가 본데? X.. 아주 X에요? 이런.. 물론 올라와요..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건 뭐야? 누가 돈을 썼나본데? 누가 돈을 썼나.. 이거 건물에 있으면 안좋은거 확인 아 3개가?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건물에.. 아 3개의 자연재해들이 발생한다고.. 이거 잠깐 위로 올라가기 좀 그런데? 일단 이거 하나에다가.. 누가 또.. 누가 또 있는줄 알았잖아.. 지진.. 야 지진까지야.. 야 3개를 어떻게 버텨.. 야 3개를 어떻게 버텨.. 야 3개를 어떻게 버텨.. 야 3개까지 떨어지고 있잖아.. 흐흐흐흫.. 야.. 매튜.. 매튜까지 오고있어.. 야 보자.. 와.. 보이지가 않아.. 매튜에다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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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나는 왜 물에 빠져있어? 난 보고있었는데.. 아니 잠깐! 난 보고있었는데 왜 물에 빠진거야.. 살아압니다.. 화이팅! 살아야면 귓씨 귓천에.. 획.. 칭호를 획득했을때 늙었습니다.. 네.. 왜 구독안했어요 퍼핀님.. 빨리 구독해요 빨리.. 강아지님.. 같이 못하게 할줄아라 내가.. 같이 못하게 할줄아라.. 강아지님.. 나중에함.. 뭔소리야 지금 바로 해줘요.. 지금 한명이 딱 채워줘야 편안하다고.. 429명이라고요.. 뭔소리야.. 뭔소리야.. 당연하죠.. 저는 구걸 플러스 구독.. 구.. 뭐냐 구걸.. 구걸.. 구..독.. 뭐..뭐.. 구..독.. 구..독.. 구걸.. 뭔 말할려고 했지 내가? 음.. 이지하다고요 저게? 뭔소리야 그건 줄이는거잖아요! 줄이는거잖아요.. 올.. 올.. 자.. 이번에도 재해가 해결이 될것인지.. 재해가 해결이 되니까 재밌긴하네요.. 네.. stencil 14 언니.. 엄지님이 오셨쟎나? 그렇다는거는..? 이번엔 돼요 재해가 하나같이.. 꽃신아애 채널 본자가 이렇게 넓다니 내가 자연ил... 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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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담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빅재미를 주셔서 살았으면 더욱더 빅재미를 들겠지만 다 다들 건물 위로 올라간다고 하죠 거기서 허리케인이 일어나지도 모르는 아주 대참사하고 일어날건데 어떻게 할 theories에равств합니까 허리케인이 중요한 인지에 일어날꺼에요 허리케인이 일어날 겁니다 허리케인이 허리케인 허리케인 일어날거에요 이러면은 몰스나리가 제일 안전지되지 저한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허 어허 낙래 높은데부터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싶으시나요? 자 곧씨년이 절대 죽지않아요 네 저한테 낙래가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로또가 된다는거랑 똑같기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지하층있어요? 지하층있으면 지하층 들어온게 낫지 하지만 안전함보다는 저를 어둡한 철을 지긴다 네 힘을 믿습니까? 오죠 당연히 오죠 당연히 오죠 밀리는 느낌이지? 이 아담님 아담님 아담해지려고가지고 맞죠? 고씨날이 잔해도 바로 앞에서 떨어지잖아 자 이제 거기있으면 죽는다 이제 거기있으면 죽는다 거기 온다 이제 이쪽쯤에 있어야 된다 절대 번개 맞을일없다 왜냐면은 맞죠? 방금 전에 저기있었으면 죽었어 잔해때문에 창문 외에? 다 깨졌는데? 건물조의 로비까지다 흐하하하하하 맞아요 곧 그쵸 곧씨날이는 곧씨날이라고있고 천재의 천재라고 있습니다 아 천년에 한번 말까 말까 한 날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으음 안 들어갈래 고씨날이는 건물을 거부한다 건물을 거부해 아니 아니에요 아이스를 해봐야죠 뭔소리예요 아직 회사를 설립하자는데 파산부터 시키다니 저 엄지님 저거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 밀어버리려고 지금 저 엄지님 아주 사악한 그 BP처를 난 봤어 근데 그게 안되자마자 바로 런치는거 봐봐 난 알았지 일찌감치 알았지 일찌감치 알았지 일어나라 허리케인 는 아니겠지 구름이 안딱이니까 허리케인은 아닐거고 메테오 거기 들어가 아 저것좀 들어가있다 야야야 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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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거 좀 그치 야 저거 좀 그치 아 이건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솔직히 어렵다 야 잠깐만 날 이동시킨나봐 와아아아아아 에너지 달았잖아요 어떻게 책임질거에요 지금 샤럿 남아야 돼 샤럿 남아야 돼 인나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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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쇼 샤라쇼 나 샤랐다고 샤라쇼 샤라쇼 봤죠 샤라쇼 이게 바로 잠깐 다리는 한쪽 잃었지만 다리한쪽을 잃었네 잠깐 다리한쪽을 잃었지만 그게 샤라맘 골스나리에요 다리한쪽은 잃었어요 젠장 다리한쪽을 잃었지만 난 달릴 수 있어 네 다리는 백마물짠 다리 달려 탈리는거야 다리가 없지만 괜찮아요 팔은 있어요 다리가 없이 그리니까 발도 없네 내가 아름다워드만 새로 남았구만 가호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아 이런 이런 이제 다리 언제 생겨날려나 다리 좀 빨리 생겨나고 싶은데 설마 밀려서 떨어지겠어 안 떨어져요 그쵸 안 떨어지죠 야 역시 여전히 다리가 없는 상태 에너지도 딸피는 상태다 야 잠깐만 에너지 딸피면은 나 밖에 있을래 저 100% 저 건물에 불난다 100% 저 건물에 불난다 불난다구요 잠깐만 나 지금 다리 한쪽밖에 없고 에너지 딸피란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스트리머가 인기가 많아도 그렇지 그렇다고 고시나리 이런 어 자 이제 100% 저 불에 불탑니다 저거 불타요 아니네 불이 내려오는 건 맞네 불이 내려오는 건 맞네 불이 내려오는 건 맞아요 여긴 좀 위험한데 여기로 죽어버린다 빵빵빵빵빵 불은 불까진 맞았죠 네 불이 나는 게 아니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절대 안 터지죠 곱씨나리 있는 장소 절대 안 터져요 이걸 안 죽음? 아휴 곱씨나리는 이 정도는 살아야죠 이 정도는 살아 남아줘야 어 곱씨나리가 어 스트리머로서 살 수 있단 말이야 봐봐 방금 전에 곱씨나리 괴롭히다 한 번 가셨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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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셨죠 자 저러다가 또 가죠 매트로 떨어진다 기본이죠 기본이죠 근데 잠깐만 나 근데 딸피 이기 전에 얼른 한 번 죽어가기 싫어 아 잠깐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 안 보이잖아 잠깐 나 또 딸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자 가겠소 나는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오케이 됐소 난 원래 몸으로 들어왔소 좋아 이제 프리피아 자 여러분 여러분 다들 안 들어가실 거죠 다들 자 저 구름만 오면은 비나 저기 그 우박이나 이런 건 줄 아는데 저기 가운데에 부을 수 있는 그거라는 사실도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노래실려 얼마나 잘 불렀습니까 자 불어라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 불어라 알겠습니다 미나님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 네우 야위나 고지대 하지만 고시라리를 피한다는 사실 자 거기 있으면 딱 금강림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위험하다 옮겨 오지마 나는 낙래보다도 당신들이 더 위험해 어 바이오니코아 안녕하세여 곰빨이라네요 고시라리 여기 맞아 여기 높은 곳에 있어도 안맞는다는 사실 안되겠다 나 여러분께 증명을 하게 됐어 내 높은 곳에 올라가야겠어 안되겠다 이 사람들이 고시나이가 높은 곳에 있어도 안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겠어 자 이미 지금 좀 터졌죠 높은 곳에 있어도 절대 안 터진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 올라가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겠습니다 농담이지 롱 농담이지 롱 농담이지 롱 농담이지 롱 높은 곳에 있으면 맞아 죽지 롱 자 이렇게 속여주고 다시 한번 내려가주는 槍 하하하하하 하하 하하하오 봤죠 아 진짜요? 아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 번개가 왜 하필 거기로 안떨어지는 거야 보내버렸어야 했는데 하남자나이라니요 뭔소리에요 하스나리도 아니고 로켓발사 오오 축하축하 화요인님하고 같이 원신할 수 있는건가 자 다들 여기가 안전지대 라고 생각하시겠지 우주선을 타면 안전지대기네 나 우주선 타볼래 나도 우주선 타래 누가 10동만 걸어줘 나도 우주선 타래 뭐야 우주선에 입구가 막혔는데 그래 이렇게 올라가 보는거야 작동 뭐야 뭐야 간다 아아 아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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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아아 와 멀어지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와 나 들어왔다 자 가고있어 어허웅 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나는 살았다 일단은 어떻게 showed you 어느낌 오케이 나는 갔다 COLLO 우리 함께 가지 COLLO 쿨반에서 콜럭콜럭 자 올라가겠어 나는 올라가겠어 이걸로 살 수 있다는건가 파워 아 돈을 하고 이렇게 하는거구나 야 돈좋아 샀단말이야 뭐 잠깐 왜 왜 왜 밀었어 그리고 돌려 떨어졌어 안 떨어질 수 있는 여기로 와야지 나쁘지 않구만 야 한분 살아남았어 그전에 먼저 쓰신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타야 안전합니다 지금 제 직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직감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길 타면 안전하나 생각하겠지만 나 여기 탈래 다시 여기 탈겁니다 끝났죠 그리고 여기 타겠지만 안타고 다시 여기를 타고 나 혼자 탈거에요 일단 타겠지만 다시 내려주고 일단은 뭔지 봐야겠다 왠지 지진같애 지진이 아니고 허리케인같애 허리케인 맞네 허리케인 맞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제가 현실 대머리는 아니니까 거기 하세요 어서잇 오바 오 이쁘다 이렇게 보면 스키니 샴고 싶긴 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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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와 하이 야 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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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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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엄진 님이 탈아났단말이야? 이눔아즈마 초발이면 좀 많이 밀었는데 자연재해 두개래요 이번엔 자연재해 두개래요 자연재해 두개는 또 못참지 다들 지금 그런 놀이에 즐겨 하시는거 같은데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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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님 자연재해 두개 온다고 지금 뭐가 오는지 몰라 일단 하나는 지진일거고 일단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 일단 미리 점프해두기 아니 탱크가 어디 바깥쪽으로 오는거야 안 되겠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야겠다 자 뭐가 왔습니까 시나미다 올라가줘야지 어디있어 시나미 어디있어 와 그렇지 아 높은곳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이죠 안타요 지금 지금 시나미 오고 있어 시나미 오고 있다고요 지금 자 위험합니다 오 풍선 시나미 오고 저는 풍선없이 살아남기를 시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는 아이템 노 노템으로 네 고인물답게 다 남았습니다 일단 맞팜하고 잠깐만 맞팜하고 저기 아까 저기 처음에 엄지님 말고 누구지 허니워터 군님이 말씀하셨던게 뭐죠 아이씨이었나요 네 저희 두 오오 진짜요 이게 바로 고인물드는 어쩔 수 없다니까 네 고인물드는 어쩔 수 없죠 네 아이스 이렇게 쿨영상 따로 올릴거고 이거 플레이 영상은 따로따로 나눠서 올릴거고 최대한 많은 게임을 하는게 좋습니다 저한테는 불량을 뽑을 수 있으니까 하우트 프렉 꼬여 즉 즉 고스나리는 고인물이 아닌 고인물이라는 건가요 аф울 어, 위험 ho 자, 이 나무가 제일 안전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요 네 이 나무가 젤 안전합니다 결국에 찾아맞는건 그게 고스나리 혼자 오지 말한바 RYAN 아 주루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고쇠 나락게이지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망가야 된다 이거 그거다 바이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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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올라가지네 아 올라가줘야되는데 역시 그지 그청이야 영어를 잘하시는구만 고쇠 나락의 아이큐 아이큐는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큐 적어도 200 이상은 되죠 나의 아이큐 풍선은 200 풍선 없으면 못하면 아하 갈수 있는데요 왜 못가요 자 아따님 풍선 없어도 갈수있다는 방법 알려줄게 내려와봐요 아 내려와봐 한명만 내려와봐 한명만 내려와봐 한명만 내려와봐요 공포의 감옥 공포의 감옥 이건 나도 가늠할수없다 이건 나도 가늠할수없다 이건 나도 가늠할수없다 여기가 건물 아니지 일단 들어가야될것 같긴한데 눈보라인것 같긴한데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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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허리케인들 같이 오셨어 야아 야 들어가자마자 허리케인이 당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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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안돼 나 죽을수 없어 나 죽을수 없어 살았어 살았다고 해줘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지만 죽일Victut같아요 ightsak 살았는데 죽을것 같아요 아 Acc Muhammad 혼냈더니만 이건 뭐 재해가 보이지도 않잖아 아단이 돌아가셨구만 이런 이런 엘리크님도 돌아가셨어요 저건 방법이 없지 안에서도 피할 방법이 없고 밖에서도 피할 방법이 없는데 네 말씀하세요 점프 계속해보세요 왜요? 제가 일으켰지만 어렵네요 야 쉽지 않다니까요 야 안쪽에 허리케인 밀고 바깥쪽에 저기 눈 보러가면은 솔직히 피할 방법이 없지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야?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안되겠어 애드미 프리즈 재밌구만 재밌구만 남들과 흰가하게 다듬 고시나리는 올라갑니다 뒤에 다시 내려갑니다 네 아 잠깐 잠깐 비 비 비 이거는 그거다 비 이거는 그거다 내려라 비 비 산선비 내려라 비 아 아 진짜요? 아 한번 해볼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 아 젠장 딱 6명 남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 아이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